친구의 사전적 의미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하지만 우리의 사이는 가족보다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낸 사이 동고동락하며 한 가지의 꿈을 향해 함께 발을 맞춰 걸어가는 동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 고향 히어로즈라 쓰고 친구 아니 가족이라 읽는다 함께하면 웃음이 넘치는 저희들의 일상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렛츠 고! 지금 무슨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어깨 운동이요 어깨 운동 이름은 뭐예요? 이거요? 아래 운동 아 열심히 안 하시네 열심히 하면 다 알텐데 맨날 하는 건데 이름 까먹을 수도 있죠 맨날 하는데 어떻게 까먹어요? 그냥 보고 배운 거 하니까 눈으로 보고 배워진 거 야구를 글로 배웁니까? 왜? 형 턱이 세게 돼요? 아 요즘 살 많이 쪘어 아 형 미팅을 1시에 했는데 2시에 퇴근을 해요? 형 보강만나 하니까 아 이건 아니지 응 커플 운동이니까 형 하란 것만 하면 성공할 수 없다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그거는 아 그렇게 하면 아 이거 뭐야 편집! 형 올해 몇 인건됐어요? 아 왜 그거를 네이버 쳐봐 너가 아 한번 봐봐요 나 핸드폰 없어 아 싫어 23인건됐어요 23인건됐어요? 방금 할 몇 점이에요? 몰라 나도 아 어디 가요? 아 왜 자꾸 3.8맨 나왔어? 82인가? 내년에도 23인건에 3.86할 거예요? 아 내년에는 더 잘 던져야지 로아스에게 홈런 맞은 소감은? 그럼 사라졌어요 동영이가 저때 그때 로아스한테 홈런 맞고 진짜 저희 방에 와가지고 진짜 공 없어졌다고 던지자마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대요 아직까지 날아가고 있대요 사생팬이에요 사생팬 귀여워 천생에 볼 수 없는 진귀한 광경을 햇빛과 함께 맞이하면서 보내 35번 훈련병 아 딱 해지네 리슨 켜져 해줘 야 사람 이상한 소리 없어 내가 보인다 왜 이끌어 빠르게 이끌어 와 나 진짜 보이고 없네 제가 아무리 이끄도 그렇지 그렇게 리얼하게 찍으시면 일단 여자친구한테 영상 주신지 않았어? 제가 여자친구 없습니다 Dieu의 그릇 하늘이 드디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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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랑 덩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신체 구조상?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바꿔서 바꿨잖아요 이렇게 좀 젊어지긴 했어 그럼 비슷한 거 같아요 이 선수의 별명은 JK JK 김동욱 김동욱입니다 잠자는 하늘님이거든요 좋아요 더 아닌 거 같습니다 누가 뒤꺼기 풀었냐 내가 찍었어 저구나 감사합니다 점이야 점 나 목인 줄 알았어요 형이 완벽하게 남았어 제형쌤이 자꾸 저 때려가지고 제형쌤? 저요? 오늘 기분 좋으시다고 하셨어요 저 오늘 기분 좋아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영양전으로 고발장 덮겠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변호인이거든요 카메라 돌려보시면 오 나 얼굴 오이 것처럼 나오는 거 같아 오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벅스로 교과 한번 가자 1,2,3,5 고 휘몬고 교과 알아요? 당연히 알지 한번 한 소절 해줘요 구독자 중에 휘몬고 출신도 분명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한번 해줘요 107년 역사 아니야? 응원가까지 다 아니죠 한번 해줘요 알집에서 오를 눈알에 갈고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성남구 교과 성남구야? 성남 부심 또 있습니다 교과요? 교과가 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나가면 안 돼 혼나 진짜 문제가 있네요 와 큰일났다 응원가는 안다 성남 성남 우리 모두 무궁탄 이거 교과인데? 응원가는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응원가는 이거 플레이 성남 플레이 성남 플레이 하면서 삼각형을 그려줘야 돼 플레이 플레이 성남 플레이 성남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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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목동에서 시합 끝나고 동무원들이 같이 부르면 소리 엄청 커요 메아리 몰라서 뭐 불렀겠네요 이럴 때 확 치고 들어오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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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진짜 알거든요 아 이거 모를 수가 없는데 긴장해가지고 아 진짜 교과 아는데 안 돼 이러면 혼나 올해 2월에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올해 한 10개월 됐는데 정문이 8강에서 이겼을 때 노래 안 불렀겠네 성남은 선배님들 성남은 선배님들 아 그냥 딱 몬동이 트위니 걸쳐서 안녕 안녕하세요 이중민 선수 네 면도는 언제 하실 건가요? 아 면도 좀 해야 되는데 괜찮아서 계속 미루고 있어요 오늘 운동 열심히 하셨습니까? 네 열심히 했습니다 포스트 시즌까지 또 네 저희 본 지 1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만 때쯤에 왔는데 더 잘해야지 네 저 정말 잘해야죠 뭐? 잘해야죠 뭘 해서 잘해야죠? 오늘 야식 있다고 들어요 야식 뭐예요? 브라다 브라다 우리 원매니저님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봐요? 가신대면 어딜요? 저.. 저거로 아 저거로 저기서 보면 되죠 이제 메일 언니랑 함께 한 시간이 더 많았는데 너무 설정이 아 진짜? 왜 그래? 너 원래 안 일했잖아 아니야 함께 한 시간 많았는데 왜 그래? 왜요? 징그럽게 나이 하는 중 하나 둘 두기처럼 못 죽으셔서 하나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